도심 속 독특한 모습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곳. 대전을 방문할 여러분을 위해 소개해드릴 이곳은 도안동에 위치한 대전시립박물관입니다. 지금 바로 도센트 선생님과 함께 살짝 구경해볼까요? 이곳은 상설 전시장으로 대전의 유학자분들의 삶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이라고 하면 기호학파 그분들의 전통을 이윤 거예요. 먼저 상설 전시실은 대전을 대표하는 유학자의 삶과 각종 문화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은 대전의 변천사를 재현해놓은 도시계획 홍보관인데요.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변화가 주는 새로운 배움을 선물합니다. 특히 대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련한 모형 지도를 통해 곳곳에 숨어있는 명소를 찾는 재미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관람을 끝낸 후에는 지친 체력을 위한 당 충전이 필수. 박물관 옆에는 대학로가 위치해 있어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다양한 맛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요즘 핫하다는 수플레 팬케이크 전문점. 원신흥동에 위치한 카페인데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부드러운 수플레에 달콤한 메이플 시럽을 뿌려 한입 먹으면 피로를 싹 날리는 달달한 소확행 완성. 역사체험에서 맛집 투어까지 다양한 테마 여행이 가능한 곳. 이번 주말에는 힐링의 도시 대전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월드로 길이 만나러 갈까 가천으로 자전거 타러 갈까 모든 말만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게 해줄 거야 하고 싶어서 할게